네, 그러면 시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롯데 7성 하이트 진로를 준비하셨는데 방금 전에도 저희 공리학주 시간에 하이트 진로가 나왔었거든요. 주력계의 가격 인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주정판매가 주정 가격 인상을 했죠? 네, 항상 업계에서는 인터뷰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렵지만 소비자들을 생각해서 최대한 어떻게 원가 부분을 절약해보는 걸로 하겠다. 그런데 절약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미 눈치를 안 봐도 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왜냐하면 다 라면도 올렸고요. 특히나 다른 것들은 다 올려도 크게 다른 비교 대상이 아닐 수가 있는데 라면하고 술은 비교 대상이에요. 이상하게 라면하고 술에 대해서 되게 박해요. 언론에서도. 왜냐하면 라면하고 술이 올리면 그 뭐뭐 맞아라는 표현을 왜 라면하고 술에게만 쓰는지 라면하고 술 없게 담당자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구 맞아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최후의 보루라는 뜻인데 왜 다른 데는 맞아라는 표현을 안 붙일까요? 라면마저, 소주마저. 예를 들어 아웃백 스테이크에서 스테이크 가격이 올랐다고 했을 때 스테이크 너마저라는 표현은 안 쓰거든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옛날에 서민들이 자주 마셨던 술이라고 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옛날에 농촌에서 새참 시간에 농부 할아버지들이 독한 소주를 마시면서 하루에 고뎀을 달래는 몇백 원하는 두꺼비 소주를 사서. 그래서 그때부터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외식할 돈이 없었을 때 그냥 집에서 실라면 쪼가리 하나 남은 거 생라면 뜯어먹고 그게 이제 5,600원이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하림의 장인 라면은 컵라면이 하나에 2,800원을 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다 좋은 소스를 넣었다 했는데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소스를 짜면서 아무 느낌이 없었거든요. 이게 왜 2,800원이지? 어쨌든 라면 하나 가격이 2,800원, 3,000원 하는 시대가 왔는데 거기서 너마저라는 표현은. 왜냐하면 너마저라고 하려면 얘네들은 그러면 원가가 딱 어떤 고정된 부분이 있어서 정부에서 그 원료를 제공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얘네들도 결국에는 받아서 쓰는 거 아니에요. 국제 밀 가격에 연동돼서 밀을 수입해다가 라면을 만드는 거고 소주 업체들도 주정을 구입해다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밀가루 가격이라든가 주정 가격을 정부에서 아무리 시세가 오르더라도 어느 정도로 제한해서 준다. 이게 있는데도 소주 가격이랑 라면 가격이 올렸다면 너마저 올리냐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저만의 생각이고 어쨌든 술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저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라면이 다 올렸기 때문에 이미. 농심, 오뚜기 다 올렸고. 나머지 참치캐이나 이런 거는 그러면 참치캐는 1,000원 넘으니까 비교하지 마라 하면 이제 라면하고 비교하면 됩니다. 할인 빼고요. 그래서 서민의 대표 식품이라고 하는 두 개 중에서 라면들은 다 인상해서 저번에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삼양식품부터 오뚜기부터 농심 다 올렸고. 그리고 오뚜기가 그 총대를 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등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오랜만에 올려서 총대를 맸더니 오뚜기 팬들은 응원을 했는데 오히려 소비자 단체에서 뭐라고 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라면이 더 이제 턱 크게 보면 라면 안에서는 오뚜기가 총대를 맸는데 더 범위를 넓혀보면 라면이 술의 총대를 맨 거죠. 지금. 라면이 먼저 올려버렸어요. 그 술 둘이 1,000원 밑에 있는 서민 식품이라고 하는 둘 중에 라면이 먼저 올려버렸기 때문에 술은 지금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도 명분은 있어야겠죠. 명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그렇죠. 원제적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대한주정 판매에서 주정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이거는 주정은 밀가루처럼 어디 어디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 대한주정 판매라는 회사에서만 주정을 팔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10개 국내 주정 제조 회사가 지분에 참여해서 주정을 판매하는 전담 회사입니다. 여기에 뭐 MH에탄올도 있고 풍국주정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주정 회사들이 다 속해 있어요. 그래서 대한주정 판매가 4일부터 주정 가격 7.8% 인상했습니다. 여기서 과세를 하는 게 있고 면세를 해주는 게 있는데 한 드럼이 200리터입니다. 200리터 한 드럼 가격이 36만 3,743원에서 39만 1,527원으로 7.6% 올랐고요. 면세되는 드럼 가격은 35만 1,203원에서 37만 8,987원으로 7.8%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 이후에 10년 만에 가격 인상입니다. 그래서 기간 폭우로도 부담이 없어요. 물론 오뚜기도 10여 년 만에 올렸는데도 난리를 쳤지만 팬들이 그거를 방어를 쳐줬죠. 얘네 그때도 안 올렸다 오뚜기는. 우리 그동안 갓뚜기라고 불릴 정도로 되게 착하지 않았냐. 그게 한 10년 정도 사람이 한 2, 3년은 너무 짧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이 한번 물어보면 그럴 거예요. 2, 3년 만에 가격 인상했다고 그러면 너무 빨리 올린 거 아니야 이럴 거예요. 그런데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래 10년 동안 안 올렸으니까 약간 10년이면 강산이면 된다 이런 마디 연도 때 같은 느낌이 있어서 어쨌든 10년 만에 가격 인상했다는 게 이것도 2, 3년 만에 가격 인상이 아니라는 게 일단은 주류 회사에서 이걸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주류 회사에서 이 주정을 사다가 물과 감미료로 희석을 해서 소주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정 가격이 소주 원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정 가격이 10년 만에 대한주정 판매에서 올렸다는 것은 주류 회사에서 가격 인상의 핑계 혹은 명분으로 들 수 있다. 주정을 비싸게 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류 회사는 지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모든 주변의 여건이 형성되어 있고 통보만 안 했을 뿐이다. 자연스럽게 주정 가격을 올리는 셈이 됐는데요. 그리고 병뚜껑 가격도 올랐다고요? 병뚜껑 가격도 올랐습니다. 사마한간 홈페이지에 오랜만에 들어가 봤는데 언제 이렇게 세련되어졌죠? 깜짝 놀랐어요. 사마한간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요? 지금 NPC라고 내셔널 플라스틱이라는 업체도 있고 이름 바꿨잖아요. NPC로. 예전에 내셔널 플라스틱도 아니고요. 내셔널 플라스틱이었어요. 그런데 NPC 회사 들어가 보세요. 약간 사마한간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정말 그냥 한마디로 관리 안 하고 옛날 스타일 있죠. 요즘 시대에 홈페이지 이렇게 안 만들잖아요. 요즘에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외주 제작사도 많은데 외주 제작사면 되게 화려하게 그래픽도 넣고 움직임도 되게 많고 글씨체도 되게 세련되게 하거든요. 그런데 NPC는 일부러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지 홈페이지를 관리를 안 하는 건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가치주들이 저래요. 가치주들은 대주주 지분이 높고 회사의 CEO분이 사실 운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배당만 많이 챙겨가면 되거든요. 배당받아서 자녀들 증여해주고. 그런데 사마한간 홈페이지가 많이 바뀌었네요. 굉장히 세련되졌네요. 금비 그룹으로 인수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마한간에서 우리가 보통 사이다도 보시면 고깃집 가면 항상 크라운 병뚜껑 있는 병사이다 시키시는 분이 많아요. 그게 맛이 다르대요. 저도 하도 맛이 다르다고 하니까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실험한 자료를 못 봐서. 캔사이다랑 병사이다 맛이 다르다고 병사이다를 딱 따서 먹어야 정말 달콤하다고 그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크라운 병이 있죠. 병뚜껑. 그것도 다 사마한간이 만들고. 그리고 여기 세왕금속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그냥 과점화해서 둘이 해먹고 있었죠. 왜 해먹고 있었다고 표현을 했냐면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국세청에서 퇴직을 하셔서 결국에는 사마한간이나 세왕금속으로 노후에 가시고. 그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다뤄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2월 1일 날 사마한간하고 세왕금속이 병뚜껑 가격을 평균 16% 인상했습니다. 이제 병맥주. 맥주는 특히나 술집에서 병맥주를 좀 많이 먹죠. 캔 맥주 같은 경우는 집에서 혼자 따먹는 거고 음식점에서는 병맥주를 많이 먹고 소주도 마찬가지죠. 병소주. 야구장 가서 팩소주를 먹지만 어쨌든 지금 소주 병뚜껑 가격이 인상됐고 맥주 병뚜껑은 이미 인상됐었습니다. 병뚜껑 제조 공급업체는 국세청이 지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논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국세청이 지정을 하는데 오랫동안 사마한간하고 세왕금속은 저기고요. 비상장이고 사마한간만 상장되어 있는데 가치주라서 거래량은 거의 없어서 매매하기 힘듭니다. 사마한간하고 세왕금속이 둘이서 계속 수십 년 동안 둘 밖에 지정을 안 해준 거예요. 국세청에서. 그러니까 완전 독과점이죠. 그래서 이게 논란이 하도 많다 보니까 왜냐하면 지정에서 두 개밖에 없고 아무리 병뚜껑이 싸구려라고 해도 전국에서 생산되는 병뚜껑을 인해 둘이 담당을 하면 거의 그냥 평생 이거는 뭐 그거잖아요. 보장받은 거잖아요. 평생 장사를. 경쟁자가 전혀 없는데 경쟁자가 치고 들어와서 단가를 인하하든가 이래서 얘기를 흔들어야 되는데 국세청에서 지정을 딱 두 개를 해놓고 아무도 병뚜껑을 못 만드니까 둘이 그냥 수십 년 동안 평생 그냥 물려주고 물려주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다가 이제 하도 말이 많으니까 2010년부터 하나씩 추가를 시켜주기 시작합니다. 2010년에 CSI 코리아 추가했고 2011년에 신성 이노텍을 추가했고 2013년에 두일캡 영진 SP공업 현우기술연구소를 추가 지정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다 지정했는데도 여기서 병뚜껑이 있고 플라스틱 뚜껑이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 옥수수 수염차나 뭐 거기 하늘보리차나 거기에 그것은 병뚜껑이 크라운 철로 되어 있는 건 없잖아요. 누가 그걸 돌렸다고 있어요. 병따개로 그냥 손으로 돌렸다지. 그 플라스틱 아니면 그 장수 막걸리나 이런데 그 페트병에 플라스틱 그 플라스틱 병뚜껑만 얘네한테 준 거예요. 나머지 추구한 애들한테. 결국에는 지금 병뚜껑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참이슬 철 그다음에 아까 사이다, 콜라, 병, 철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소주 거는 알루미늄이고 우리 크라운이라고 하는 그거 크라운 모양으로 있죠. 그건 철이에요. 그러니까 맥주는 철로 되어 있고 소주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철뚜껑, 알루미늄 뚜껑은 다 사망한 생양금속이 여전히 독과점이에요. 9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이 나머지를 준 애들은 다 플라스틱 쪽 10%밖에 차지하고 있는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추가를 했음에도 90%를 독과점하고 있는 소주의 알루미늄과 맥주의 철 뚜껑을 다 사망한 생양금속이 만들기 때문에 사망한 생양금속이 그 가격을 인상해버리면 그냥 전체 병뚜껑 업계의 인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사망한 생양금속이 2월 1일부터 16% 인상해버렸으니까 그냥 소주, 맥주, 병뚜껑 가격 전체가 다 인상된 거예요. 나머지 업체들은 플라스틱 병뚜껑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병뚜껑 가격도 인상됐으니까 또 하나 추가가 됐네요. 그렇죠? 주류업체에서. 아니, 우리 라면 가격, 자꾸 서민식품이라고 하는데 라면 회사들 다 올렸죠. 우리는 참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봐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왔죠. 대한주정 판매에서 주정 가격 올렸습니다. 사망한가에서 병뚜껑 가격 올렸습니다. 저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희는 끝까지 소비자 여러분들의 소비자 가격을 지키려고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최후의 방어선을 치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네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 형성되는 와중에 또 오른 게 있습니다. 또 올랐습니다. 빈 용기 보증금 수수료도 올랐네요. 이제 핑계댈 게 너무 많아요. 이제 빈 용기 보증금 수수료도 올랐다. 이거 또 이러죠. 해외티질로 해서. 더 이상 저희 정말 버티려고 했습니다. 저희 라면 업체 올리는데도 저희 진짜 안 올렸고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수수료를 올렸어요. 이거 뭐냐면 이제 빈 용기를 우리 갖다 주면 편의점이나 이런 데 사장님님들이 좀 보관하기 힘들어서 안 받아주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보관하기 힘들어서 그래요. 소주병 무겁잖아요. 한짝으로 막 놔두고 쌓아놓으면 사실 편의점 앞에 공간도 없고 그렇긴 한데 대형마트 가면 빈 용기 넣는 것도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주면 소비자들도 한 200원인가 얼마씩 받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누구 돈에서 받아서 주는 거냐면 주류 회사가 수거해가고 받은 돈에서 흘러오고 나온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이게 주류 업체에서 공병을 회수할 때 도매상이나 소매상 있죠. 그러니까 소매상은 그렇게 작은 마트들이고 도매상은 큰 데인데 거기에 나가는 취급 수수료를 병당 2원씩 인상해버렸어요.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 소주병 취급 수수료를 현행 400mm 미만짜리 미만짜리 술의 경우에는 30원에서 32원 올렸습니다. 이게 도매가 19원에서 20원, 1원 올리고 소매에서 11원에서 12원 올려서 1원 올리고 2원을 합쳐서 총 30원에서 32원 된 거예요. 그리고 400mm 이상 제품 같은 경우에 34원에서 36원으로 올랐습니다. 도매에서 22원에서 24원, 소매에서 12원에서 13원. 1원씩 해서 2원씩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비뇨기 보증금 수수료도 주류 업체에서 병당 2원씩 더 내야 돼요, 지금. 환경부에서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류 업체는 세 가지나 생겼어요. 말할 거리가. 이거 우리 전방위적으로 다 올라서 저희가 정말 끝까지 정말 참으려고 했는데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지금 누가 총대를 맬지 모르겠어요. 무학의 좋은 데이가 맬지, 롯데칠성의 처음처럼 맬지, 하이트진로의 참이슬이 맬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하나 올리는 순간 순체적으로 이걸 다 예를 들면서 갈 것 같아요. 네, 뭐 주정과 병뚜껑 그리고 비뇨기 보증금 수수료 다 올라가는데요. 답은 뭐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곧 인상할 것 같은데 전망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주정하고 병뚜껑 거기로 비뇨기 보증금 수수료까지 올랐기 때문에 하이트진로나 업계 관계자들 담당자의 인터뷰를 하나씩 마지막 기사에 다 실으셨던데 다 뭐 지금은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지만 그건 사실 고통을 분담하긴 하는 거는 어떤 봉사단체가 하는 일이고 사실 회사에서는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릴 것 같습니다. 하이트진로가 마지막으로 가격을 올린 것을 돌아가 보니까 2019년 5월이고요. 롯데칠성 음료도 2019년 5월이에요. 이게 동일하다는 얘기는 라면 업계나 여기 주류 업계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다 같은 시기에 왜냐하면 생뚱맞게 혼자 총대 매면 오뚜기처럼 10년 만에 올려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워낙에 응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랬는데 같이 올릴 때 올려야 돼요. 오뚜기 올릴 때 안 올리고 착하게 그건 좋았는데 오랜만에 혼자 올리니까 이게 총대 매는 거가 돼버려서 집중 포화를 맞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올리는 거예요. 2019년 5월에 같이 올렸죠. 1, 2가. 지금 하이트진로에 참입을 하고 롯데칠성에 처음처럼 같이 올렸어요. 2019년 5월에 소주 360ml 기준으로 출고가 병당 6.5% 하이트진로 올렸고 롯데칠성은 7.2% 올렸었어요. 2019년에. 그러니까 지금 2019년에 올렸기 때문에 지금 2022년이니까 한 4년 만에 올린 다음에 올리는 거고 이렇게 되면 식당에서 마시는 게 이미 5,000원인데도 있는데 기본으로 5,000원을 깔고 가야겠죠. 식당에서는. 식당에서 소주 한 병도 5,000원. 옛날로 치면 거의 뭐 그거죠. 복분자주나 이런 거 마실 수 있는 돈이었는데 이제 소주를 마시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류가격 인상이 신고제로 전환된 것도 그럼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 유사투자자문업체들 요즘에 굉장히 나쁜 사례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문자 엄청 받으시잖아요. 맨날 아침부터 무슨 수천포로 무슨 종목을 찍어주겠다. 그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바로 신고제입니다. 허가제가 아니에요. 허가제는 정부에서 허가를 딱 어떤 절차대로 이 회사가 정말 투자자문을 해도 되는 것인가 안 해도 되는 것인가. 판단을 해가지고 허가를 내준 업체들만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건 신고제예요. 자기가 그냥 하겠다고 신청하고 나 오늘부터 투자자문 하겠어요. 하고 문자 뿌리고 이런 다음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류 업체가 신고제로 바뀌어서 뭐가 달라졌냐면 원래는 주류 명령제라고 이게 약간 컨트롤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서민 라면하고 소주가 서민 식품이라고 대명사라고 불리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주는 특히나 더 컨트롤을 정부가. 예를 들어 주유 업체가 올리고 싶다고 하면 먼저 정부에 알렸어야 돼요. 알린 다음에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올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공산당 같았어요. 사실은 여기까지. 주류 업체 우리나라도. 약간 지금 올리는 건 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요. 주류 업체 임원들하고 정부 관계자들 모여가지고. 지금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주류 명령제라고 불렀어요. 이름도. 주류 명령. 공산당도 아닌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참이슬하고 처음처럼 올리려고 하면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하이트질로 롯데 주류 가만히 계세요. 일단 지금 상황을 봐서 지금 통보를 해드릴 텐데 이게 주류 명령제였는데 이렇게 되니까 자율 경쟁이 제한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격 갖고도 컨트롤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할인같이 할인은 좀 너무 과도한 것 같은데 좀 예를 들어 오히려 조금 올려서 대신에 거기 첨가를 하는 거죠. 소주에 좋은 성분을 추가적으로 첨가를 해가지고 녹용이나 이런 걸 첨가해서 우린 녹용 소주니까 한 500원 비싸게 팔겠습니다. 이렇게 마케팅 전략을 할 수가 있는데 주류는 주류 명령제라고 아예 올리려고 하면 정부에서 회의를 해요. 못 올리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율 경쟁도 제한이 돼버리니까 그게 말이 많아가지고 2019년 1월에 신고제로 전환을 해줬어요. 또 불구하고 얼마 안 됐네요. 이 주류 쪽은 굉장히 컨트롤을 많이 받았던 업종이에요. 사실은 주류 업체 입장에서 보면 병뚜껑도 그렇고 주정 판매도 그렇고 전부 전반위적에서 밸류체인이 다 제한을 많이 받던 곳이에요. 이게 술 쪽이. 그래서 이제 주류 회사가 2019년 1월부터 신고제로 전환 됐으니까 이게 뭐냐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물론 아까 제가 그 예를 들었지만 유사투자자문처럼 맘대로 그냥 내가 올리고 싶으면 올리면 돼요. 눈치 안 보고 정부 눈치 안 보고 나 참의실 가격 올리고 싶다. 그럼 타이틀즈에서 그냥 올리면 돼요. 옛날 같으면 정부랑 협의해가지고 지금 올려도 될까요? 눈초리가 지금 안 좋은데? 그런데 지금 저희 원자재 가격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막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올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주류 가격 인상에서 어떤 그 벽이 없어진 부분이다. 2019년 1월 달에. 안 그러면 지금 회의를 엄청 하고 있겠죠. 정부랑. 이거 올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류 업체가 자체적으로 주류 가격 인상하고 신고만 하면 되는 프로세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주류 업체한테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올리기 좋은 상황이다. 이제 소비자들의 눈 좀 그것만 보면 되겠죠. 타이밍만. 주류 가격 인상이 허가제였다는 건 오늘 처음 한 것 같습니다. 네. 컨트롤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라면보다도.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